1. 말씀이 사람이 되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가 언제나 당신의 말씀 안에서 살게 하소서 우리도 당신을 따르며 세상의 모든 형제들에게 당신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당신의 뜻을 따라서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도록 당신의 지혜와 용기를 저희에게 주소서 주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소서 당신을 사랑하게 하소서 당신의 도구 되게 하소서 당신의 뜻을 따라서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도록 당신의 지혜와 용기를 당신의 지혜와 용기를 저희에게 주소서 주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소서 당신을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와 함께 하여 주소서 당신의 도구 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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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도구 되게 하소서